4분 주도권 토론 안상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문재인 정권의 실정 특히 부동산 부동산의 실패로 우리 서민들은 값이 2배 오른 부동산 때문에 울부짖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그는 대장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결제해 보시죠 이재명 결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마피아 두목으로서 성남 공기업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이것을 고가로 분양하게 민간들에게 이권을 줘 가지고 3억 5천을 투자해서 4천억을 벌게 했습니다 이것은 배임에 해당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네 어떻게 배임 동의하십니까 현재 나온 것으로는 아주 그 강한 심증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는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송도를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2002년에 여기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렇게 도시로 변했습니다 1200만 평 대장동의 40배를 하면서도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와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송도의 연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최두익 혹은 많은 유엔기구 유치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올로지스트로 유치하면서 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으로서 송도 한번 가보셨나요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어땠어요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 사건에 또 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순일 대법관 2002년 7월에 이재명 300만원 벌금 300만원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통과되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경기지사도 모가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죄를 무죄 취지의 판결을 권순일 대법관이 해내고 그리고 1개월 있다가 한 2개월 후에 대법관은 그만두고 좀 있다가 바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미리 권순일과 짜고 이거를 나를 무죄로 만들어주면 너를 화천대유에 연간 2억 원 이상의 봉급을 주겠다 이런 사전에 내락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후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누가 잘 아실려나 우리 잘 아시지 않겠어요? 판사님이니까 누가 봐도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사실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유전 무죄에 대해서 늘 비통오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고요를 빨아먹고 늘 갑질하다가 판검사들이 그러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사기꾼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이런 사회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은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 저 안상수가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이제 최재형 후보께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만일 대통령이 되시면 김정은 임기 중에 만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만나야죠 예 그동안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 몇 번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재인 정권에서요 아니 우리 전체 전체 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한 다섯 번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정상회담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북한은 핵 개발 완성했고 또 지난번에 개성연락사무소 처참하게 폭파했죠 그리고 서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이렇게 네 번이나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처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하실 때는 우리가 기대가 많았고 처음 개시한다는 의미가 강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보여주기 식의 정상회담이 많지 않았나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정상회담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옥준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정상회담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평화시효였죠 김재중 대통령이 하고 난 뒤에 핵 개발이 계속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이 정권 들어와서는 핵이 지금 끝까지 가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윤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 중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지난 6월 6일 천안함 생존자 회장인 전준영이 만나신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7월 23일에는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률 상사 부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조문에서 혼자 남은 어린 학생 상주 만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천안함 사과를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마치 위안부 협의 조건으로 일본과 대화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결국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없이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7월 30일에요 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천안함 사과 없이 북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님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죠 네 우리 당이 입당을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통을 중시하고 또 책임을 중시하는 그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 후보님의 공약 중에 과연 보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보수와 그 중도를 전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저희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답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4분 주도권 토론이 끝났고요 이제 유승민 후보 차례입니다 4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사흘 전에 주택청약 가점 5점과 국민연금 크레딧 그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는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그 자료를 그 자료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하고 공약이 똑같이 된 거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아니 인터뷰 대상자 명단만 잔뜩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 했노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 이름 다 지우고 그 증거를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그럼 그걸 뭐 저희가 아니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궁금함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주신다고 그래서 안 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정도면 된 거지 세상에 그 봉약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보여준 성의를 갖다 그날 분명히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뭘 주겠다고 한 겁니까 서로 간에 그날 영상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봉약에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데 대해서 당이 제명 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이 탈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해서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하여튼 제명이든 뭐 출당이든 또 지금 본인이 저도 당 생활을 얼마 안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게 탈당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탈당은 나간 거잖아요 아니 근데 탈당을 접수해서 받아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출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징계 조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잖아요 지도부가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 있으면 다른 대리하는 사람도 있죠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중국 산불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갖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그냥 입장에 불과합니다 약속도 아니고 그런데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 캠프에 김승환 교수라고 외교안보에서 핵심 참모로 가시는 분이 이분은 얼마 전에 산불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한번 핵심 참모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물어야 되니까 홍준표 후보님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상남자로 살아왔다 그리고 요즘 페미니즘을 가지고 여성을 과도하게 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좀 쩨쩨하다 여태 남자라고 얼마나 으스대며 살았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은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안티 페미니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페미니즘의 문제를 그것은 페미니즘 마음 페미니즘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휴머니즘의 문제로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머니스트시고 안티 페미니즘은 아닙니까 아예 안티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계속 하죠 네 시간이 됐습니다 4분이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번에는 하태경 후보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후보님한테 네 오늘은 9월 13일 부산 가서 가덕신공항 조기계양 지원한다고 공약하셨고 열흘 지나고 매표성 입법 안 된다면서 가덕신공항 전면 재검토한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말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세워보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총 4번 말이 바뀌었어요 맞죠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 말을 안 하겠는데요 총 4번 말이 바뀌고 한 번 바뀐 게 또 바뀐 것 같고 가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이 바뀐 건 맞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바꾼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선관위 룰에 대해서도 선관위 결정 따르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는 역사 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나는 뭐 조건 안 달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역선택의 문제는 항상 지적을 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바꾸시면 오늘 토론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국민들 또 바뀔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아서 안타깝고요 연이어서 홍 후보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매표성 사업입니까 네 가덕신공항이 매표성 사업입니까 매표 저 최재형 후보님께서 저는 매표성 사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덕신공항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점은 말 안 바꾸셔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홍 후보님 공약 보다 보니까 제주도 관광 활성화원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는 라스베가스랑 좀 다르지 않은 라스베가스는 사막이고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라스베가스랑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런 공약하셨습니까 그거는 자연적인 환경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카지노는 사회적 부작용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작용이 큰 거를 라스베가스랑 완전히 다른 제주도에 굳이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카지노에 대한 홍 후보님 애정이 정말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히 카지노 홍이세요 왜 카지노 홍이냐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카지노 김해에도 카지노 진해에도 카지노 여수에도 카지노 새만금에도 카지노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다 찾았어요 이것도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완전히 카지노 카지노 주도 성장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전국 8도에 카지노 만들어서 성장시키겠다 이거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제주도에 오픈 카지노를 하자 그리고 영월에 지금 독점적인 카지노 이것을 전부 이익을 같이 묶어 가지고 공동 분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공항 부지에 하겠다는 것은 후적지 개발입니다 영월에 그 외에는 카지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영월 카지노를 강원도에 있는 내국인 카지노를 전국에 지부를 만들어서 지부가 아니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부 카지노 이익을 공유 제도로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누구랑 공유한다고? 그게 각 지역마다 지금 돼 있는 것 말하자면 제주도 그럼 강원도에서 얻는 수익을 영월 각 지역에서 얻는 수익을 전부 공유해 보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새만금, 대구, 김해, 진해, 여수 이 카지노를 강원엔드랑 연결시켜서 각 곳곳에 카지노를 지부를 만들자는 그 뜻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죠 아무튼 저런 식으로 엮어대니까 내가 정말 아니 그런데 방금 엮어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진 홍차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면 다음번 주도권 토론이나 찬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원희룡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4분입니다 네 지금 화천대유 부동산 부패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그 의혹의 시선이 오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 때문에 국민의 힘에게도 쏠리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국정조사 특검 또는 뭐 검찰특별수사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 이것은 적반하장식의 어떤 꼬리 자르기 내지는 거꾸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권경혜 변호사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누구든 뜻이 있으면 화천대유특별팀을 꼬려주셨으면 좋겠다 부동산 급부패의 실체를 드러내고 근원적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우리 권 변호사가 보기에는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 캠프가 공조하면 가장 좋고 누구든 뜻이 있는 후보 캠프에서 했으면 좋겠다 원 후보님 1분이 넘었습니다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하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 일단 지목이 되셨으니까 화천대유특별팀을 꾸리는 것 그리고 특히 새 캠프가 공조해서 특필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거당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선 후 캠프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우리 세 사람만 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당 차원에서 하고 저희 캠프도 제보를 받거나 또 저희들이 분석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권 변호사가 쓴 글을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다 못 읽었는데요 그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단 국힘당 내부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난번에 만나셨죠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팀장으로 모시고 팀원들은 당 외부인들만으로 구성에 꾸렸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권과 정치적인 인연들이 얽혀서 제대로 조사도 못하면서 시간만 끄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단서가 달려있거든요 유로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희 당이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불신을 받는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렇게 해도 이거는 거당적으로 당 차원에서 우리 권경애 변호사의 조언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외부 인사들을 많이 조사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권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여기는 우리 선거 이후도 생각한다는 선후 포럼의 아마 의견일 텐데요 대선 후보 중 화천대유의 전모를 밝힐 방법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야와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는 사람은 그래도 원희룡, 윤석열, 유승민 정도다 이런 글 끝이 있으니까 이걸 저도 토론 들어오면서 봤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토론 끝나고 돌아가셔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는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갈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당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또는 정치권 여기만 맡겨서는 우리 정권 교체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부동산 부패의 전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가 못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캠프에서는 우리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선후 포럼 그리고 김원동 본부장님과의 공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지금 안상수 후보께서 찬스를 들으셨는데 지금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제안에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미 지난 우리 오른소리 토론회 할 때 제안을 했어요 나한테 시간을 주면 30일이면 된다 제가 전문가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SPC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러는 모든 현장의 사항을 죄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몇몇 실무자들만 붙여주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가능하면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 출신들은 좀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30초 찬스 발언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의 4분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대장동 특혜 4분 화천대유와 SK증권 개인 투자자들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 의결권을 독점하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에 공모한 게 사건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이재명 지사는 특수 관계자들로 급조된 시행사로 하여금 원주민들에게 헐값의 토지를 수용한 뒤에 4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챙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헐값 분양 특혜를 줌으로써 배당금과 별도로 약 2천3백억 원의 분양 수익을 몰아주는 등 지분 7%로 총 6천3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재명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님 말씀 중에 1분 10초가 됐는데 질문을 아직 안 하셨는데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방지법을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경험이 많은 우리 홍준표 의원께 의견을 줬습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거 실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모여본도 강제 수사권 없습니다 반드시 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특검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법조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것도 그 당시에 관할청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총장도 이 당시에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특검 아니고는 어떻게 밝히겠어요 검찰이 자기 자신의 전직들이 다 열무가 됩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몇 분 더 계시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는 이재명 예방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재명 방지법을 만들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 국정조사하고 홍 후보님 말씀하신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도대체 일개 성남시장이 어떻게 이런 비리에 만약 저질렀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재명 방지법을 만드는 게 제대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좀 위로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놀 60억 창업배틀 정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침체에 있는 우리 경제 되살리고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전에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질 것이고 또 많은 젊은 인재들이 창업, 벤처에 모여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후보께서는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벤처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육성을 하는데 정부는 이 기술 지원 또 원천 기술의 개발 이런 걸 통하고 또 금융 지원을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기업이 쭉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4분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4분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부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자영업자 구제를 위해서 부가세 감면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 후보님께서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2017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누진 구조를 강화하고 부가세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시다가 이번에는 부가세가 복지 증세의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가장 크고 또 역진적인 이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병주고 약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주고 약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2017년 대선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자는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 개 주로 고소득층 소득세 올리고 또 대기업 법인세 올린 그거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또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의 중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늘 주장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나 싶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 부가세는 좀 부가세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지를 하는데 만약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같이 국가 채무를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그거는 당대에 그 동시대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랑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2000년대 2004년에는 국회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시다가 또 2016년에는 서울대 강연에서 출총제 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2017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철회를 하셨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떤 철학이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른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에 제가 출총제 강화 그거는 저도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소유구조에 대해서 평생 들여다봐왔던 사람이라서 출총제는 옛날에는 강화하는 게 맞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지지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출총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은 물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후보한테 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최저임금 답변을 좀 잠깐만요 이제 두 분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규칙 때문에 이제 시간이 4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 후보를 상대로 한 질문을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기회에 관련된 출총제 관련된 말씀한 시간을 따로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아이를 태어나면 부모 급여를 100만 원씩 신혼부부 2억 무이자 대출 또 청년 교육 카드 그 다음에 반반주택 이런 공약을 쭉 내거셨는데 이게 사실은 해보면 거의 수백조가 들어가는 이런 공약인데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수백조라는 것은 전혀 지금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고요 아니 여기 청년 교육 카드만 해도 지금 만 18세 되는 해 이걸 주면은 그 사람들이 10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조 이것만 150조인데요 임기 5년 동안에 그렇지 않고요 자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4분 시간을 다 쓰셨는데 원희룡 후보께서 답할 시간은 안 주셨어요 15초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는 걸로 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 교육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생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재원 그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청년 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창업 지원금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잘 쓰여지도록 하면 약간의 추가 재원으로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그에 대한 계산까지도 이미 다 제시를 했습니다 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을 좀 넘기게 되는데 전체적인 시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후보 본인이나 질문을 받는 후보께 여러 가지가 격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4분입니다 저한테 잘 안 묻는데 윤석열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계 5015 아시죠? 작계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계 5015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아닙니까? 작전계획 그게 아니고 작계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대북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계획 대북계획인데 작계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글쎄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연합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계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 작계 5027, 5029 다 있었는데 이게 다 폐기되고 작계 5015가 2016년도 마지막으로 생겼어요 여태 모든 한미사령부가 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세울 때는 남침을 전제로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계 5015는 남침하기 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북의 핵미사일이나 그게 발사 징후가 가장 커질 때 먼저 핵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발표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걸 작게 5015를 하고 난 것은 과거에 대북 정책은 침략을 당하고 난 뒤에 방어적 개념으로 했는데 2016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질문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처벌 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할 때는 저를 좀 많이 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범죄정보에 일선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만 챙겨놓고 아니, 내 이야기는 범정과를 통해서 범죄정보 수집과를 통해서 전국에 범죄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청장한테 다 보고해요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받으셨다 범죄정보 활동 자체가 일선에서 인지를 할 때 그거를 허락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뒀지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역할을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아니, 범정과에서 한 거는 홍준표 후보님, 다시 한번 모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께 잠깐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후보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산청 보건대책에 대해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죠 저는 손실보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있는 그러고 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복지해가지고 저를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대책이 저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재원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문은 여기서 하시기 좀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주도권 토론을 마쳤습니다